오늘 게임을 할 거야. 니누이가 지금 생각하는 가이드 보컬 누가 했으면 좋겠어? 1픽!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건. 뭔가 지성이가 제일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지성이 보컬하고는 조금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오묘하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지성이예요. 아니 뭐야 지금! 한참 뭐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니 가성을 생각했을 때 러브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러브야? 이럴 때일수록 그 러브형의 부제가 저희한테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또 저희가 쓴 노래고 바이브는 저희가 잘 살린다고 해서 저희 둘이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정말 중요한 게임이죠? 가이드 보컬 뽑기고요. 제가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각자 머리띠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 드빈부터 시작! 나 부담스러워서. 드빈부터 시작!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러브 둘! 러브 러브! 니에 넷! 니에 니에 니에! 오케이! 한 발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 원이야! 자 뒤로 한 발짝 나가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타임! 들었죠? 들어갑니다. Turut essayer 트리올 보컬 её. I am the ground. 지금부터 시작! you john 6 you john! 러브 둘 러브 러브! 밀! 밀! pipeline beg! 우아! 보 aluminum! 아 무서워! I am the ground. 지금부터 시작 유정 하나! 유정! 라인 half! 라인 나인 나인! 러브 둘 러브 러브! 라인네! 오오! говорил. 이거 판단 motherfucker. 영상이 영상 판독을 할 수 있어 있을까? 그럼 이거는 카메라 카메라 nav. 오케이 오케이. 이 앤 그라운드 learned little second 시작. 유정 셋. 유정 유정 유정. 2, 4. 어우 이거 틀렸다. 1, 2, 3. 나이스. 나인 셋! 나인 나인 나인! 러브 둘! 러브 러브! 나인 넷! 머리 맞대! 머리 맞대! 머리 맞대! 머리 맞대! 아니 내가 나인이 아니니까 말이 안 나. 하나 둘 셋! 포니야! 됐어! 가이드를 누구 골라야 될지? 부르고 여전히. 좀 헤이를 해봐야 돼요. 헤이 해야 되면 저부터 볼까요? 아니. 헤이 해야 되잖아요. 저부터 볼게요. 저 러브요. 러브로 가자. 러브로 가겠습니다. 러브! 러브로 가는 거야. 나 아까는 왜 했네? 왜 형 아닌 것 같아? 난 좀 별로더라. 저희 팀은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몇 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준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준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팀 보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잘 됐다. 한시름 나왔지만 또 두 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코러스 게임이 있었군요. 코러스 게임? 아까 한 번에 찍었죠. 나? 나 가위바위보. 나 가위바위보. 대표팀 다 한 배 정도 나와주세요. 나머지는 한 배 정도씩 뒤로 가주세요. 각오 한 말씀. 이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또 맛도 잘 아니죠? 원하자. 역시. 안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와하우. 안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됐어. 자 근데 일단 먼저 뽑겠습니다. 안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가벼운 거 원래 자신 있게 하잖아 왜 이래? 너무 떨려, 너무 떨려. 할 수 있다! 자, 안 내면 쓰인다, 개, 파이, 포!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다. 자, 하나, 둘, 셋. 라드시, 라드시. 자, 이름. 저희는 저희도 러브를 뽑고 싶었습니다. 네, 노래. 근데 이제 뽑혔으니까 그냥 가이드, 준영이가 하는 느낌으로 제가 크로스하고 그랬습니다. 어? 돼. 됐다. 저희는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곡을 본인이 잘하니까. 또 엄청난 곡들이 왕으로는 쏟아들어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저희도 많이 떨려요. 저희의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남은 시간 우리 각 팀 모두가 협력해서 더 멋진 곡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판사부. 빠밤. 잊지 마세요. 됐고, perhaps. 이것은 고owa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